안녕 여기야 여기 와 책 차있는데 책이 차있어 우와 우와 어떻게 하려고 하지? 가르마를 타는데 너무 이마가 많이 보이지 않게 너무 올림머리 느낌 안 나게 물결 물결 느낌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신 거 있으실까요? 여러 개 보긴 했는데 딱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네 가르마는 지금 무대로 할까요? 중간 아니면 약간 왼쪽 이 정도 괜찮은데 그리고 잔머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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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렇게 구발 끝이 좀 끝이 좀 안 치신 거 같거든요 네 좀 살짝 있으시고 끝이 가벼워서 물결 웨이브 넣었을 때 윗부분은 탄력이 생각하신 것처럼 들어가는데 밑에가 조금 안이 펼칠 수도 있어야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저 차라리 굵게 그냥 웨이브 하는 게 더 예쁘실 거 같은데 아 네네 네네 지금 기본적인 컬간만 잡은 상태고요 네 일단 메이크업 하시고 피팅하고 나오셔가지고 뿌리 볼륨감 고장이랑 컬감도 한 번 더 수정해드릴게요 이 정도 컬감도 괜찮을까요? 네 완전 예뻐요 뿌리 볼륨감은 많이 안 살리는 게 좋으실 거 같거든요 네 이따가 피팅하고 나서 루틴 봐서 그거는 같이 정할게요 네 그만 가능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좀 무서워 생겼어 안 무서워 옆모습 봐 옆모습 오 잘생겼어 잘생겼어 짠 저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드레스는 스튜디오 가서 입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 메이크업은 살짝 받고 꽃에 웃는 건 어쩔 수 없을 거 같아 이따가 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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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uncil 고 codes 이게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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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이제 선생님 거기서 뭐 없이 시작해? 뱀을 보내고 사람이랑 마치고 오케이 그렇게 볼 다른 분 저희 치아 보인다 이기기 할 수 있어! 이기기기 아아... 아아... 이게 무슨 일을지? 아아... 치아 보인다 치아 보인다 나는 이기기기기기기 아아... 그렇게 그렇게 눈 웃음 가볍고 짜릉 게이브 좋아요 털어졌다 욕심부리고 싶어 게이브 좋아요 털어졌다 털어졌다 들어갈게요 완전 풍성한 드립으로 갈아있죠 아이보리로 오 멋지다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얼굴은 하늘을 향할 건데 시선만 바닥으로 향해서 내려주고요 점은 위로 들어서 위에서 이제 목이서 아, 보여요 손이 안 나 목이서 너무 좋은데 안 내버리기 아, 보여요 잘한다 잘한다 찐한 안 추웠죠? 오케이 빼고 오케이 조금 더 내려올게요 오케이 그 상태 그대로 간 덮고 심근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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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줄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이제 심근히 몸을 그냥 아래로 속이 내려주고 무릎을 살짝 오케이 그대로 눈을 같이 하고 오케이 좋아요 이제 거기서 누운다 뒷속만 한 번 보여줍니다 심근히 이제 시선을 아래쪽으로 쑥 내려주고 그렇게 시작 오케이 신랑이 가짜롭게 시작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잘하세요 신방님만 나오시고 가자 아니야 혀올릴 것 같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 내렸어요 어깨 내리 어깨 깨르르 오케이 그렇게 좋아요 이제 거기서 여기 먼저 볼 겁니다 신방님 어깨 많이 올라가면 안 돼 추워보여 이제 거기서 마주 보면서 신방님 왼손으로 이파리 깨르르 오케이 잘했어요 이제 갑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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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으 이렇게 하면 아주 잘 나겠어 그치? 아 내일 예배군이 최고인 것 같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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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많이 많이 오셔도 될 것 같아 이게 아희 정기의 일상으로 출발하기 9 10 10 10 25